다음 달 6일 경주 불국사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를 앞두고 현주지 종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제11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주지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현주지 종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중총회법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성원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산중총회를 개회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종우스님은 다음 달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됩니다.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불국사 산중총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